네, 우리 애교 많고 연기를 도맡아서 곱하기 2에서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 살아있죠? 아, 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마음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귀여운 표정도 한번 해주시고 아, 네, 죽여버리고 싶네요 사진도 왼쪽부터 이렇게 딱 왜 오른쪽으로 항상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남자 공감대를 얘기하자면 어깨 동거할 때 네, 9시에 우리 또 SBS 하나, 둘, 셋 아, 농아도 돼요 지금 100% 중에 이상형이 뭐 100%가 있다면 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 몰라 여기 써있어 아, 진짜요?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 100% 중에 어, 80%? 80%? 야, 됐다 야 어, 야, 80%? 어, 우리 그러면 반대로 처음에 우리 두 분의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소우진 씨는 썬데이 씨를 처음 봤을 때 호감도 100% 중에 몇 퍼센트? 네, 저는 음, 100%예요 이야, 이거 잘하네 100%입니다 테릭터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